이 노래는 전주가 너무 길어. 거의 1분이예요. 여러분 됐어 해주세요. 됐어 됐어 이제 그런 가르치면 됐어. 그걸로 좋게 만족해. 내 사투로 내가 늘어놓을래. 매일 아침 7시 30분까지 우릴 조그만 교실로 몰아넣고. 5,900만의 아이들의 머릿속에 고독을 집어넣고 있어. 막힌 꽉 막힌 사방이 막힌 널 그리꾼도 없어. 우릴 모두 몰아삼힌. 20가만 2개 3가만 내 젊음을 보내기는 너무 아까워. 20가만 내 젊음을 보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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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왜요? 저 혼자만 신났나요? 됐어 이제 그런 가르침은 됐어 별로 좋게 빛만 좋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